아 오늘은 두산밴드 바크하우스 밴드 소개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컬 정홍일 기타 손성호 베이스 기타의 최치훈 그리고 키보드의 이승환 드럼의 건우 부산에서 한 20년 정도 활동한 밴드고 굉장히 파워풀한 밴드입니다 보컬이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헤비메이탈 보컬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연 때 가서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록밴드라고 생각합니다 바크하우스 다가가는 일에겐 달성 깊은 곳에 숨겨 못해 뜨거운 향기로 다 놓쳐질 업무 위로해 주니가 받으니 로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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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를 가면 혼자는 베이징이 이시하여 온누셔라 서양이 가슴 있던 곳에 숨겨온 세계를 가면 혼자는 베이징이 이시하여 온누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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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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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